확실히 높은 데서 봐야지 뭔가 한눈에 탁 보이고 좋습니다. 여기 호텔도 아침을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밥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맛있게 나오네. 핸도 주네 여기는. 여기 현지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록스타라는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시길래 무슨 맛인가 싶어가지고 사봤습니다. 뭐랄까 그 좀 라이트한 박카스 맛이라 해야 되나 약품맛은 많이 안나고 좀 음료수 마시는 맛이네요. 오 괜찮네. 자주 사먹어야겠습니다. 요새 막 부쩍 잠이 많아졌는데 이 코로나 여파인지 아니면 그냥 체력이 원래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데가 그 히바라고 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거의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데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다음 목적지는 이제 키르기즈스탄이라 거기는 이제 동쪽 끄트머리인 안디잔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차표를 확인해보니까 기차표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긴 한데 아마 일단 내일 부하라 넘어간 다음에 부하라에서 뭐 타슈켄트를 갔다가 가던지 아니면 뭐 부하라에서 바로 안디잔으로 가던지 일단 내일은 부하라를 한번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본의 아니게 여정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돼서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아직 그 우즈베키스탄 비자가 한 달 동안 여행 비자가 무료라서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 한번 간 여행지를 다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왜냐면 뭐 볼 게 많고 이제 할 게 많으면 제가 가서 다시 또 보고 할 건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다 봐가지고 다시 또 돌아갈라니까 좀 찝찝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행은 계속해야 되니까 안디잔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내일 부하라 가는 기차도 없어가지고 히어택시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히어택시 어디서 이용하는지 호텔에서 알려주지를 않네요. 지금 발품파라서 제가 알아내야 됩니다. 아이씨 이거 웬만한 거 물어볼 때는 요 투어 폴리스 요건 또 있어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 오 근데 투어리스트 폴리스에 아무도 없네요. 어이 난감한데 지금 저는 여기 송병 안에 들어와 있는데 송병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여기 그냥 개인 가정집입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다 요런 벽들이 콘크리트 바른 다음에 밖에 이제 이렇게 진흙을 덮어갖고 제비집처럼 만든 것 같은데 손에 담으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홀리스, 경찰 부르시는 뭐 있어가지고 여기 기계가 진짜 여행자들한테는 엄청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낮에 이제 송병 안에 상점들인데 어제 오후 늦게랑 다르게 또 낮에도 활기차네 여기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남자들로선 없고 여성분들 옷 위주로 팔고 있어가지고 남자인 저는 살게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여기 오면은 옷같은걸 화사하게 이쁘가지고 살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 이 큰 파란색 타일로 지어진 원통 건물이 칼타 미노르 미나리시라는 데 뭔가 역사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미안성인 채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네요. 여기도 거의 팔이 다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네요. 와,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유목민들의 삶이라 해야 되나. 이런 동상도 볼 수 있네요. 나중에 키르기지스탄 가가지고 유목민 체험 같은 거 할 건데 우즈베키스탄에도 할 수가 있네요. 첫 목적이 이제 키르기지스탄 가가지고 유목민 체험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이런 잘 돼 있는 관광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어리스트 폴리스 와가지고 버스랑 택시 가는 거 이용정보 물어봤는데 이분이 지금 잘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버스 가는 티켓 있는지 확인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 사무실 오면은 Which part? My part is here. Busan. Yes, Busan. Yes, I came from Busan. Seaside. Yes, Seaside. Yes. 여기 이제 엉클반 다녀가면 사인하고 갑니다. 투어리스트 폴리스 형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뭐 다 물어봐 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여기가 키바라는 동네인데 우르간트를 가서 우르간트 버스 스테이션에서 이제 부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루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저녁 6시에 출발합니다. 그럼 이제 부하라에 도착하면 저녁 11시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늦어가지고 키바에서 바로 이제 쉐어 택시로 부하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여기서 혼자 우르간트 가는 거는 이만솜 밖에 안 해가지고 일단은 우르간트 가서 거기서 또 부하라 가는 택시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 이 쉐어 택시 잡는 게 다른 여행자가 있어야 가는 거다 보니까 하 내일 일단은 우르간트 가가지고 부하라 가는 사람 있는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How much is it to go inside? No. Close? Close? Minaret close all the time close. All the time? 투어리스트 폴리스 형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안에 들어가는 게 이찬필라가 아니라 이 성벽 내부 전부가 이찬필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어디서 볼 수 있냐고 하니까 악샤이 바바라는 곳을 구글맵에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봐서 높은 뷰 한번 보고 그러고 이제 밥 먹는 걸로 여기 어제 태권도 대회하고 밥 먹었던 데인데 여기 바로 왼쪽에 여기 이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기도 뭐 무슬림 플레이스여 가지고 저기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는 거 한번 찾아 봐야겠습니다. 여기 다 무슬림 사원 같은 거라서 티켓을 다 달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북쪽에 성벽 보면 올라가는데 있던데 거기 가서 봐야겠습니다. 에잉 여기 이제 이찬필라 북문인데 북문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계단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악 올라가면은 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찬필라에 는 아니네요. 반대쪽으로 왔어야 되네. 다시 재도전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 이찬필라가 다 보이는구만 그 뭐랄까 여기 그 인도 여행할 때 그 자이포르 성벽 같은 느낌이라야 되나 그런 느낌이긴 한데 분위기는 다릅니다. 확실히 높은 데서 봐야지 뭔가 한눈에 탁 보이고 좋습니다. 그냥 밑에서 올려다보면은 몹도 아프고 아마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야 이거 한눈에 싹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도 이제 성벽이다 보니까 밖을 보라고 이렇게 구멍을 쭈맨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야 너무 조금 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보라고 만든겨 아니면 그냥 숨 쉬라고 만든겨 이런 북쪽에서 관광지 보려고 왔는데 이야 여기 막혀 있습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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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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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막아놔뿜 되나 여기 또 누가 이렇게 성벽을 훼손해 놨네요 하아 정말 누구누구 왔다가 이런거 관광지에다가 하나만 쓰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동쪽에 가려다가 아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지금 호스텔 앞에 식당가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 널찍널찍하고 좋네 오 여기는 생선도 파는데 한 마리 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먹을 뻑뻑도 한데 지금 별로 생선이 안 땡겨가지고 이 라그만이랑 만티 시켰네 이 집 라그만은 비빔 당면 스타일로 나오네요 가저마다 라그만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가 보네 면이 엄청 쫀득쫀득해서 면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떡 먹는 것 같습니다 맛은 좀 기름기 많은 살짝 매콤한 맛 볶음우동이라 해야 되나? 볶음우동 맛있네요 살짝 여기도 이제 계란을 전부 다 완전 익히는게 아니고 위에 노른자만 안 익혀서 나와가지고 딱 좋습니다 제가 딱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노른자 살살 터뜨려가지고 땡큐 만티도 나왔습니다 야 요거트랑 만두랑 나왔는데 맛있겠네 야 육즙이 막 흘러나오네 흘러나와 아 뜨거 으아 튀어나오 못자노 양고기라 그런지 비린내 터로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아 너무 맛있네 같은 만두인데 고기가 다르니까 풍미가 다르네요 만티가 자꾸 밑에가 터져서 이렇게 포크로 밑에 맞추고 먹어야 돼 만티가 자꾸 밑에가 터져서 이렇게 포크로 밑에 맞추고 먹어야 돼 에헤이 에헤이 또 메뉴 두개 시켜가지고 한 끼에 한 9천원 나왔네 에이 돼지야 정식짜리 이렇게 막 쓰다가 6개월 대행 원한다 지금 밥 먹고 방에서 좀 쉬다가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성벽 외곽 살살 둘러보고 있는데 이야 그 경치가 죽입니다 오늘도 요 가라테 대회 하나 봅니다 악샤이 바바라고 해가지고 아 예 오케이 악샤이 바바라고 해가지고 저기 밤에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십만 솜이라고 하네요 아 한 군데 들어간 십만 솜이라 아 진짜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여기 인형극 한다 해가지고 경찰 형님이 지금 데려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릴 때나 보던 것들인데 보면 전신에다 애기들 밖에 없는데 아이 경찰 형님 너무하네 인형극 흥미롭기는 한데 이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 안 해주니까 뭐 한마디도 하나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별로 흥미가 없네요 경찰 아저씨 나를 어리게 받나 본데 형님 저 30대입니다 요 악샤이 바바라는 거는 아 십만원 내고 가기는 조금 저의 생각으로는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밤 되면은 성벽이나 한번 싹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그 근처에도 이제 야경을 살짝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나레시라고 해서 이렇게 첨탑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이슬람 호자 미나레시라네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미나레시라네 이제 크랙이 많이 가서 올라갈 수는 없답니다 아쉽지만 뭐 자세겠노 첨탑을 올라가면 근데 좁아가지고 서 있기가 힘들다고 메트로리스트, 폴리스가 말하긴 하던데 그렇게라도 아쉬움을 달래야지 지금 그 악샤이 바바 옆에 성벽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조명을 켜주는데 지금 조명을 안 켜주네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 휴대시키고 가고 있긴 한데 저기 보면 악샤이 바바 불 켜져 있네 여기가 이제 북쪽 성벽에서 제일 끄트머리 오면 나오는 곳인데 낮에 봤던 것처럼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는 없는데 와 여기서 보이는 얄경이 엄청납니다 어제는 어린이 되긴 하던데 오늘은 성인부네 아까 생명에서 멋지게 보이던 조명이 여기 가라테 격투장이었네요 와 조명 켜져 있는 데들은 다시 와도 좋네요 진짜 너무 산책하기 좋습니다 여기 실시 걸어 다녀도 무슨 성에 들어와가지고 거닐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야 그리고 가운데 쪽만 그렇게 이런 구석구석진데는 조용해가지고 사진찍기도 엄청 좋고 사진찍기도 엄청 좋고 사진찍기도 엄청 좋고 여기 그 레기스탄 짝퉁이긴 한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로 있어가지고 러그콤 레기스탄이랑 또 다르네요 여기 짝퉁 레기스탄 한 군데가 이제 식당이라서 좀 구미가 생기긴 하는데 노래가 너무 뽕짝 같은 느낌이라 정말 신나게 밥을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밥 먹어야지 어제오늘 묵는 호스텔이 그 통금시간이 11시여가지고 지금 뭐 안하고 그냥 사진 몇 번 찍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금방 10시가 돼 보았고 저녁밥은 뭐 대략 그냥 간단하게 간식이나 좀 사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 아까 오염 묵은 게 아직 소화가 다 안 돼가지고 요거 보리고식 같은 건데 수고 먹고 자야겠어 이건 그 빰바이야 하는 그 부족 그 민간데 하하하